어? 오빠! 오랜만이야! 잘 지냈어? 어떻게 지냈어? 잘 지냈어? 누구야? 여기는 전에 알던 동생이고 여기는 은하라고 그냥 지금 좀 친한? 지금 좀 친한? 어? 제 아기야! 오빠! 내가 그냥 전에 알던 동생은 아니잖아! 오빠! 내가 지금 좀 친한 그런... 쟤는 쌍싸대지 마세요! 양싸대기! 따는 보고 나중에 오빠가 연락할게! 왜 아직 안 때려? 아니, 안 때려! 누나야! 나 너가 최고지! 내가 번호는 기억하지? 오빠! 오빠! 어? 저녁 최고! 저녁 최고! 저녁 오빠! 저녁 오빠! 나 갈게! 아니야, 아니야! 누나야! 나 진짜... 가라 그래! 아, 뭐야? 오빠 여기 있는 거야? 그럼 일단 연락할 때가 너 먼저 가 있어! 저녁은 나랑 먹어야지! 알았어, 저녁 먹고! 내일은 나랑 먹자! 오빠, 여기 바쁜데? 웬일이야, 여기! 머리 잘랐구나! 잠깐만! 머리 잘라서 내가 좋아했고! 16살 연상이지만 내가 좋아했고! 머리 길어서 좋아했고! 지금은 더 사랑했어! 아, 어렵다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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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